안녕하세요. 다이와 요사운드 날까지 다인합니다. 수와 다인은 친구 사이예요. 수가 다인에게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고 물어보죠. 이때 몸할 때 까지랑 전지사 다이와 어필이 나와요. 그것을 한번 배워보시고요. 차이점을 배워보시고 또한 라이브 필요하잖아요. 내가 차를 데려다줄까 또는 나는 길치예요. 어서 탁! 나는 유용한 영어 대학 속에서 영어 변화 배우시다. I have to be home by six. Are you going my way by chance? Yes. Do you want to ride? Yes, please. I have a bad sense of direction and 제이슨 gave me a ride here. 오, I see. 합리다! 네, 아까 이러한 상황도 잘 보셨나요? 네, 제목부터 들어가실게요. Do you want a ride? 어가 붙어졌어요. 우리 ride, ride 많이 들어보셨죠? 자, ride는 어까지 같이 써서 차로 데려다주는 행위. 즉, 명사이지요. 당신은 차로 데려다주길 원합니까? 라고 want라는 동사를 써서 들어가죠. I have to be home by six. have to 다음에 동사원형 뭐뭐 해야 한다. 그런데 보세요. be home, 집에 있어야 한다. home, 보세요. home은요, 정관사 to 어디 장소를 나타내는 정관사 to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 home, 나는 집이야. I'm going home, 나는 집에 가는 중이야. 이렇게 뭐가 붙지 않았죠? 보세요. I go to church. to 다음에 장소가 나와서 나는 교회에 가요가 나오죠.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가요에서 to 다음에 장소가 나오죠. I'm going to home이 아니라는 거. I'm going home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by six. 여기 by에 유념합시다. by하고 until 뭐뭐 할 때까지잖아요. 자, I have to be home by six. six. 여섯 시까지 집에 있어야 해. 여섯 시까지니까 여섯 시 전에 도착을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by는 숙제나 원서 대출 같이 그 전에, 그 시간 전에 종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until 같은 경우는 그 시간까지 계속됩니다. until 같은 경우는. 봅시다. I have to hand in my homework by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까지 내 숙제를 제출해야 해. hand in은 제출하다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그 전에 제출을 해도 되는 거죠. I have to kill some time until 5pm. 오후 5시까지 kill some time이라는 뜻은 시간을 때우다는 표현이에요. I have to 다음 동사도 또 나왔죠. 시간을 때워야 해. 아시겠죠? 다섯 시까지 꾹 채워서 시간을 때워야 하는 거고 이번 달 말까지 by the end of this month 까지 제출해야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제출을 해도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Are you going my way by any chance? 당신은 나의 방향으로 가세요. 혹시라도. 그래서 by any chance 하면 혹시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알아주세요. Yes. Do you wanna ride? 아까 설명드렸죠? 어 꼭 붙여주시기. 어 ride. 차로 데려다 주는 행위. 원트 대신에 need 써도 됩니다. Do you need a ride? 필요하세요. 예스 플리즈 네 부탁이에요. I have a bad sense of direction. 잘 보세요. 센스 감각 direction 방향. 나쁜 감각 방향. 이건 의잖아요. 방향의 나쁜 감각. 즉 길치해요. Have a bad sense of direction. 하면 길치해요 라는 표현이 있죠? 반대로 베드 대신에 굿을 써보세요. I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나는 길에 눈이 밝아요 라는 표현. 알아보시라고요? 중요하죠? And Jason gave me a ride here. 여기 보세요. 여기도 어가 들어갔죠? 제이슨이 나를 여기까지 ride. 차로 데려다 주는 행위를 주었어. 해 주었어. 데려다 줬어 이 말이죠? 어 I see. 응 알겠어. I see 해서 나는 봐. 이게 아니죠? 알았다. 이런 말 있다는 거. I see. 하핀 된. 하핀 된. 하핀 하면 차에 올라타. 그러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핀 된. 자 우리 얼마나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고 또한 우리 미국당에서는 차 운전 많이 하죠? 이런 유용한 여러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네 다이라로 싸우는 그날까지. 다이라도 해피 바이라민.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 다음에 만나요!